11일 잠실역에 스파이더맨이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다소 올라왔는데요. 한 네티즌은 노숙인이 싸우는데 스파이더맨이 말리고 있다며 뭐야? 진짜 스파이더맨인거야?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스파이더맨 폭장을 한 시민이 노숙인 남성을 제지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11일 오후 9시 10분쯤 잠실역에서 순찰하던 영무원들이 역사 안에 누워 잠자던 노숙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노숙인은 영무원들에게 죽을 휘두르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때 스파이더맨 폭장을 한 시민이 나타나 노숙인 손을 잡고 제지했는데요. 노숙인은 이거 놓으라고 소리치며 영무원들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스파이더맨은 진정하시라며 그를 말렸습니다. 스파이더맨이 노숙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의 양손을 잡은 채 덩실덩실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자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모습이 화제가 되자 자신이 스파이더맨 폭장을 한 본인이라고 밝히며 직접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할아버지께서 지하철 관계자분이랑 싸우다가 폭장하려는 장면을 목격했다. 일단 옆에 다른 여성분께서 신고하셨고 경찰이 오기까지 10여 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말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주말에 스파이더맨 폭장을 하고 아이들이 많이 오는 잠실에 자주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스파이더맨의 계정을 확인한 결과 스파이더맨 슈트 제작 및 코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등에서는 2019년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에 출연했다며 알아보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직접 만든 스파이더맨 슈트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의 사연이 방송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도 만들어주시고 꾸준히 활동하며 좋은 일 하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네요.